오늘 와이라노 종목 5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만큼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진단을 해볼 텐데 일단은 고무님 첫 번째로 뭘 볼까요? 오늘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쪽의 종목에서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종목들을 선택했는데 가장 크게 나온 게 오늘 쌍마울이네요. 쌍마울이요. 말이 많죠, 쌍방울. 얘기는 저거예요. 전 회장이 태국에서 자진 귀국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뉴스는 끝났다고 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든지 아니면 반대로 빠졌던지 할 때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아마 5시에 귀국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쯤에 귀국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이게 버틸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쌍방울 같은 경우에 오늘 쌍방울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의 자회사인 비비안도 움직이지요.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도 움직이지요. 움직이는데 광림은 과거에 쌍용차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인수권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휘청거리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 어떤 회사의 자회사들, 연결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진짜 쌍방울 관련해서 이런 비자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 관련해서 회사가 없어질 것이냐 따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 회사가 지금 PBR, 순자산 비율이 일이 좀 안 되거든요.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청산하실 때 청산 가치가 있느냐는 게 현 주가가 청산 가치를 대변할 수 있냐는 데 그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사가 PBR이 일이 안 된다고 청산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안 와요. 작년, 재작년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 3부기까지는 누적으로 11억 흑자가 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작년까지 적자인데 실적이 좀 좋아졌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주로 공장이 중국 길림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실적은 3부기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화되면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주 가량 거래되면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귀국하는 다음 주까지는 아마 랠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어떻게 좀 짧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매수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저 같으면 어느 정도 빠질 때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택하는데 일단 목표가는 한 500원까지 두고 매매를 좀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면 오늘 저가가 3천, 그러니까 시작 때 350원이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오늘 물량이 오늘 거래된 게 다 물량화될 수 있고 해서 거의 한 25%의 4분의 1 정도는 물량화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스르지 않은 쪽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레인지를 두고 단기 매매하시면 여기서도 재미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방울,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진 귀국할 때까지 주가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상승 랠리가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와이라노 첫 번째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어제도 급등을 했다 했고 오늘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뉴스나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오랜만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바닥을 찍고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거와 연계했을 때 우리 관련 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어제 오늘 오른 게 오늘 상단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달면서 양봉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플러스 상태에 남아 있고 어제 오늘 오른 게 거의 30% 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종은 분명히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조종 폭이 좀 깊은 거 봐서는 글쎄요, 그렇게 이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는 게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약간 완화 조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게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겠다. 그 지표가 CPI라는 지표에서 나오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12월, 12월이 한 6.5% 상승을 했는데 전달 대비해서 떨어지고 이게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냐 하면 금리 속도도 상당히 완화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겠냐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이거와 연관된 지금 비덴트도 상승하는데 지금 비덴트만 상승하는 거 아니죠. 비덴트의 대주주인 인바이오젠 상승하고 인바이오젠의 대주주인 버킷 스튜디오도 같이 연계해서 상승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덴트는 비트코인 회사 아니에요. 다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2대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는데 빗썸의 대주가 빗썸 코리아국 빗썸 그 위에 빗썸 홀딩스가 있는데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비덴트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거의 비트코인과 연계돼서 코인과 연계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빗썸의 주업은 하이덴설티 HD 디지털 방송 장비인데 얘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글로벌에서는 소니 다음으로 2위의 매출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니까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워낙 그쪽에 어떤 어떤 뭐랄까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재미가 없고 거의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 관련 주로 불리겠는데 어차피 지금은 코인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코인으로 또 승부를 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주업보다는 어떤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트레이딩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올랐다가 양봉 치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 보다는 장중에 등락이 좀 심할 것 같다.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좀 격적으로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한 6천 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6천 원이 갭 전에 작년에 갭 하락금 부분이 있어요. 그 갭 상단 부분이 지금 6천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매물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6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세우고 손절가는 21이동 평균에서 올라오는 부분 하락하는 3,500억인데 그 사이에서는 아마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이 될 것 같다. 이 종목도 그런 쪽에서 한번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Y라너 종목 B댄트까지 함께 역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Y라너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마지막 Y라너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조금 추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바닥을 찍어가는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카카오에 오른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적인 게 메타, 아마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작년 말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18%에서 22%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나 같은 방법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지금 회사를 소위 안 좋은 물적 분할을 여러 군데 했어요. 뱅크도 있고요. 페이도 있고 게임스. 게임스의 자회사인 넵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5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분사한 상태인데 네이버는 전혀 없이 그냥 한 개 회사거든요. 그리고 시총만 봐더라도 카카오 전회사를 합치면 지금 한 54조 정도 네이버는 32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굳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쌀 이유는 전혀 없어요. 가격 자체는 비싼데 오른 폭을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가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하고 기관이 매수해서 오르는데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오른다면 그 바톤을 충분히 네이버가 이어갈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런 두 종목,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오늘 네이버 쪽에서는 페이가 좀 강하게 오르는데 페이와 관계없이 카카오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나 이런 게 많이 오르면서 카카오도 거의 연초 대비해서 거의 20% 상승을 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한 10% 올랐고 코스닥이 한 7% 조금 올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지만 이 회사가 먼저 어떤 선반영 된다는 쪽에서는 이 정도 오른 것 같고 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이었는데 올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매출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출은 올랐는데 수익은 조금 떨어지는 건 문제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이 회사의 주봉을 좀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주봉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 20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데 여기를 거치면서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도 걸리고 떨어지고 걸리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걸리고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일봉을 보더라도 21대 평균선은 위로 올라서 있거든요. 상당히 횡본을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버틸 능력이 있다.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7만 원 보고요. 21대 평균선은 하위하는 부분은 5만 5천 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대응하는 전략 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방향을 좀 틀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앞으로의 상승도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인성이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문님 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